성경 1독 36일차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회 위 속재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재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재재물로 삼고 순냥을 본재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재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냥소 두 마리와 번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냥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재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 문 여우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우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우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재재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판체로 여우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재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재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재재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우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어 여우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위 속재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재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재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재재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재소 위와 속재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재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재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은회중을 위하여 속재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재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재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르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재하고 속재 재물의 기름을 재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슬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재재 수송아지와 속재재 염소의 피를 송소로 들여다가 속재하였은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진이라 너희는 영원히 이 교례를 지킨 진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려하는 거룩인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재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재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송소를 속재하며 세마과 재단을 속재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통의 회종을 위하여 속재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련에 한 번 속재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루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망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망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주랜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려하는 거료민이 번제나 재물을 들이대 회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려하는 거료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료하는 거료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료하는 거료민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 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료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하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려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교래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하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루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하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탈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하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말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손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아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아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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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